장윤정 씨, 못났다라고 할 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. 니네 진짜 새 탁 못생겼다 아주. 못생겼어. 자 그럼 먼저 우리 기주봉 씨하고 안현영 씨 잠시 모셔보겠습니다. 이제 예선 대진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팀이 됐지?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. 멈춰! 빅스톱! 자 이어서 우리 오승훈 씨하고 김태훈 씨 나오세요. 자리해주세요. 네 나오세요. 오랜만이에요. 의상을 블랙으로 두 번 오토바이 타고 오셨나요? 좋아요 좋아요. 자 오승훈 씨 멈추를 외쳐주시고요. 예선 대진표 돌려주세요. 주세요. 멈춰! 어머 딱 걸렸어. 딱 걸렸네. 구자민 씨. 네. 각오 한마디 하세요. 저희가 꼭 이기겠습니다. 그래 좋아요. 오승훈 씨. 살살해라. 두 팀 박수 한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승실 씨와 우리 희진 씨 대. 장제윤, 장제영. 기대가 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보기적으로 예선전 들어갑니다. 채널 어떻게 해? 첫 번째 대결. 기주봉 안현웅 대 빅스타. 자 먼저 우리 기주봉 선배님과 우리 안현웅 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기주봉 선배님이. 아드밀님 아닙니까? 인간이 안 될 새끼다. 지금 당장 애들 풀어서 김인아하고 유정구 잡아드려. 네 그래. 너처럼 쓸데없이 궁금한 게 많은 놈은 다쳐. 첫 출연이세요. 지금 많이 떨고 계시는데. 많이 떨리세요 지금? 떨린다고 말하니까 떨린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애기들 울먹 울먹 할 때 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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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듯이. 기주봉 선배님 아무래도 맡았던 역할이 좀 악역이 많아서 술자리에서 누가 시비를 걸었다든가. 그런 적도 있나요? 실제 그런 줄 알고. 제 권달 역을 맡았었을 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모든 권달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. 실감을 했죠. 그러니까 어디 형님인데 어디 쪽인지 모르고 전국구신 줄 알고 인사를 한 거죠. 아는 형님이거든. 그렇지. 후배 배우들 보면서 야 저 친구는 참 나랑 닮았네. 나 어렸을 적 보는 것 같다. 저 친구는 나를 보는 것 같다라는 분이. 얼마 전에 유아인이라는 친구를 봤는데. 그 친구가 나를 닮은 것 같아. 유인천 씨요? 유아인. 아 그래. 조세호 씨 왜. 자 그리고 우리 이제는 10개월 된 아들 엄마로 돌아왔어요. 여농 여농 안여농. 안녕하세요. 아드님 하나 이제. 네 이제 아들 하나. 어디까지 갔어요? 아빠 아빠 엄마. 엄마의. 제가 분유를 줬더니 너무 좋아 이랬거든요. 무슨 애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먹었다고 10개월 된 애기가. 정말 제가 듣기에는 너무 좋아 이런 것 같거든요. 됐습니다. 자 이어서 요즘 뜨고 있는 복근돌이에요. 빅스타. 반갑습니다. 하나 둘 셋. 더 퓨처로 브레이크 사운드 빅스타. 안녕하세요 빅스타입니다. 어허. 이 친구들이 밝네 밝어. 그러니까요. 근데 밝은 에너지 더 받아볼까요? 어떻게 해요? 복근돌이란 거 복근봐야지. 자 봅시다. 어떻게 오늘 갖고 왔어요 복근들. 공개. 하나. 하나. 둘. 셋. 됐어. 아 좋다. 훌륭하다 훌륭하다. 저희가 이제 그때까지 복근 공개한 거 중에 제일 오랫동안 공개를. 진짜요? 여기는 오래 해야 돼. 그래야 지금 아침에 못 일어나는 우리 이모들이 일어나시거든요. 다 됐어요. 이모들이 누워서 이렇게 늘어져서 티비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공개하자마자. 아유 저게 뭐냐. 자. 네. 자 그럼 먼저 우리 기주봉 선배님과 우리 안여연홍씨 갑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갑니다. 룰레 돌려. 주세요. 주세요. 멈춰. 봄이 청포도 사랑해요. 봄이요? 네. 긴생니 노래입니다. 아 명복이죠